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해서 봄맞이 가요쇼 우리 한국 가요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봄소리 가수님 이렇게 함께 하셔서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참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 가요방송의 가요쇼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는데 우리 봄소리 가수님이 오늘 처음부터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mc로 선을 보이는 거죠? 네 많이 컸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봄소리 가수님 목소리도 좋지만 또 mc도 잘 보실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시청자 분들에게 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청포대를 장식해 주실 가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누구시죠? 네 여러분은 지금 한국 가요방송 올해 여왕입니다. 우리 가수 조상현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수고하십ね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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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산을 없는 거야 거의 미술이 아름다워 하여 없이 바라보네 내 말도 바라보네 나요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안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의들죠 어차피 이 생은 비술자가 뜨겁지 않은 것 그대여 남은 이 생은 너의 빈잔에 채워줘 그대 예산을 없는 거야 거의 미술이 아름다워 하여 없이 바라보네 내 말도 따라오네 하여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아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의들고 어차피 이 생은 비술자 들골을 지는 것 그대여 남은 이 생은 나의 빈잔에 채워줘 나의 빈잔에 채워줘 이어서 여러분 함께 하실 가수는 역시 조상현 가수의 모로리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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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s 그대 곁에 있으며 아 멀어지는 마음 흐름을 머르래 그대 곁에 있으며 나 그대 되는 마음 흐름을 머르래 너를 사랑하고도 너를 보내야 찢어지는 가슴을 팔려면 나라라라라 나라라라 웃음으로 동봉하네 그대는 이 밤을 머르래 그대 곁에 있으며 그대 곁에 있으며 흐름을 머르래 그대 곁에 있으며 나 그대 되는 마음 흐름을 머르래 너는 사랑하고도 너를 보내야 찢어지는 가슴을 팔려면 나라라라라 나라라라 나라라라라 나래하면 눈물을 짓네 그대 되는 마음 그대 되는 마음 그대 되는 마음 머르래 그대 되는 머르래 머르래 그대 되는 마음 우나라라라 나라라 그대 되고 하 rated 한글자막 by 한효정